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행복을 엮는 신원진입니다. 제가 금발을 하면서 금발을 하다가 저는 중간에 2년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2년을 하고 제가 취미생활에 대한 한 가지의 몫도 안에 대입은 게 빠져서 2년을 중간을 하고 수료를 했어요. 하고 이제 간파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몸이 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몸무게가 43kg까지 안 들었더니 너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그만두고 시작한 게 마크라벨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의 안식과 그래서 1년을 제가 준비하다가 어느 날에 올 2월에 공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료를 완료했고 양반 통에 그런 수료를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공영하고 있고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되나요? 다 왔어요. 네? 다 왔을까? 다 왔어요. 제가 보시면 자격상 음료를 넣었습니다. 제가 공내를 나와서 플랫스 간다는 게 기능상 자격증을 받았고요. 세계 1기급 전선생활 문제 2급 활용능력 2급 자동차 운전 면허까지 떴어요. 전혀 다른 길을 갖고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원데이 클래스 특강을 잘하고 있고 현재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침입한 감타반까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요. 바크라메 매드공에라는 거는 13세기형 아프리카 서프리카이 시작되어서 아랍어로 매드공에 짠 사람이라고 뜻이래요. 웃어야 되는데 별다른 도구 없이 오른손을 이용해서만 끈을 보호 매드공에 업고 작품을 하면서 보시면 이따가 사정이 나오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조금 시련에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실을 엮으면서 스스로가 단단해진 의별이었던 이 마크라멜랑이 의력에 빠져서 제가 여기까지 몸하고 치유의 작업이면서 저한테는 정말 생명을 준비했을 그런 직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헌남동에 웰컴시티 닭발비타운 있으시죠? 거기에서 지금 단밤을 오픈했는데 그 안을 놨습니다. 그리고 킹몰을 좋아해서 같이 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클래스를 하고 있는 옷이랑 잘 만들어서 완성될 것 같아요. 쉽게 쉽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정적이면서 공적이시고 나를 참고 Do you miss me at all? Do you think about anything? 그리고 이거는 마크라멜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제가 간단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봐주십시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막상으로 만든 인명이에요. 키링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핸드메이드로 만든 어버이날 카네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점서상 치영치영한 건 싫어해요. 근데 외국 점서는 정말 치렁치렁해요. 이것보다 정말 치렁 정말 큰 거 근데 저희 점서는 낙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정세이시고 이쁘다. 양말목공이라는 건데 이거는 양말목공 재활용 세활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업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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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맞지? 와아 근데 이게 양말목공이라는 거예요. 양말목공에서 어느 부분으로 만든 건지 아시는 거예요? 저 위에 발목 발목 고무줄 아 고무줄 고무줄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맞히시면 드ү 적극이 맞은 적이 없어요. 정말 머리는 여전엔 거의 없다고 해요. 문제 이제는 이걸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강아지 맞지 한 바구니 안나고 정말 심 escond medidas 아니 특별 양말을 만들게 되면 이 앞이 잘려져 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거의 전부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앞에 지금 제공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겟떡 겟떡 이 부분을 포탈 공회사에서 할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필드기를 알아달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트롯에 이 부분인 게 필드기 한 거예요. 네 개의주를 이용하는 것에 숫자 4를 쓰시면 어떻게 쓰세요? 4, 5, 2에 마지막 1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양쪽에 1번과 4번 줄은 0는 줄, 2번과 3번 줄은 중심지기라고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1번과 4번 사이를 1번을 중심지기, 2, 3번을 지나서 4번 아래를 놓아요. 그리고 4번을 중심지기, 2, 3번 아래를 지나서 1번과 0 사이를 통과, 2번이 놓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한 장 한 번 맞으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놀아서 제가 어? 그런데 이건 비본되는 Qui 때문에 비본만 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나눠서 1번을 달린다. 여러분, 피링은 묵나무를 두세요. 바닥에 놓고 묵나무를 두세요. 바람에 놓고 묵나무를 두세요. 묵나무 세운 아이들을 아래에 두시고요. 사짜를 부리세요. 바닥에 놓고 묵나무를 두시고요. 바닥에 놓고 묵나무를 두시고요. 그러면 1번이 2, 3번 아래로 만났잖아요. 그 사이에는 송방이. 됐나요? 그리고 역사자, 반대사자를 만났고 이렇게 해서 2, 3번 아래로 오세요. 2, 3번은 빨리 바로 둬서야죠? 어? 아, 빨리 붙어. 이건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영상을 준비할 거에요. 영상이 없으신거죠? 영상이 없으신거죠? 시계에 따라 편지를 달라고 하고 이게 정말 기본되는 매듭이고 사짜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매듭을 엮으시고 반대로 역사짜를 쓴다고 하시고 매듭을 엮으시는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번만 더 걸려주세요 시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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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